스토리얼을 맡고, 부처에 전달한 자료와 함께 소개해 왔습니다. 저는 김태형훈이고요. 현재는 Dev Sisters에서 경제학을 하고 있고, 유니스트 학교 졸업 학생이고, 저희 학교에서 Statistical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연구를 쓰고, 로얀스 워클랜드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바로 텐서플로우 대문인데요. 이 텐서플로우는 2015년 12월 9일에 처음 생략했었죠. 그때부터 지금 188일 정도가 지났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보면 텐서플로우 스토리얼 설치, 빌드 개발 환경, 기초 실습 등등등, 소중히 컨텐츠를 다루는 내용은 많아요. 하지만 그 기초를 넘어선 넥스트 스텝의 컨텐츠를 다루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돼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아시듯이 저는 형준들이 텐서플로우 설치도 하셨고, 설치도 하셨고, 튜토리얼도 보셨고, 기초 예제도 짜봤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예제까지 짜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욕구가, 나만의 문제를 짜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CNN이나 LSM 코드를 짜면, CNN이랑 RNN 이런게 뭔지도 알거고, 아실거고, 코드도 짜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레이어들로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건데, 예를 들면, 고글에서 최근에 공개한 알로라는, 개인 수업처럼, 이제, 채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자동으로 구장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신텍스넷처럼, 고전적인 헐스윙들이, 보다 상당히 좋은 유료 네트워크로, 흔퇴소 분석이 된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퓨링크처럼, 흔들림이 많은 비디오를, 이렇게 흔들림이 전혀 없는, 분명성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푸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CNN이랑 LSM을 공부를 하셨으니,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개 썼고, 끝에 폴리커넥티드 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RNN이나 ISTN 셀들을, 멀티레이어로 스택해서, 전화를 인포트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실건데, 하지만, 모델이나 로스, 체이닝에 대한 깊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에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고, 디텍션한 오브젝트를 설명을 하는, 모델도 만들기 어렵고, 이렇게, 어, 이건 딥마인드에서 공개한, 어, 논문의 결과인데, 이렇게 벽돌 깨기의 게임도 못하고, 아니면은,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만드는, 모델도, 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딥러닝으로, 어, 마법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워핑 브록들이 있는데, 딥마인드, AI, 페이스톡, AI, 에서치, 논테리얼, 옥스포드, 스탠포드, 어, 대학교의 학생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들과 같이는 결과를 내고 싶으면, 또, 이제, 그들의 생각은 논문에 적혀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이해하고, 내것을 만들어 놓는게, 필수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공개된 직후, 저는, 인러닝을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텐서플로우를 파기 시작했고, 어, 지금까지, 어, 이 워킹그룹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어,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것을 만드는 방법이, 논문을 구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구현한 논문은, 크게는 4가지, 어, 논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컴퓨터 비전 논문들을 구현했었고, 두번째로는, 내추럴 잉기 스포싱, 그리고, 리프챔은, 리인포스먼스 러닝에 관심이 생겨서, 뭐, 이런 논문들을 구현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리얼 튜닝 머신이라고, 알고리즘 러닝이라는, 조금, 최신, 어, 어, 최근에 인기가 있어진 문제를, 포는 모델을 짤었습니다. 일단, 이 논문들 중에서, 총 13개인데, 어, 이러한, 모델들이 재밌었어요. 어, 근데, 아, 네. 이러한 논문들이 재밌었고, 각, 이 논문들의 구현은, 그냥, 뭐, 스택, 스택, 스택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어, 이 논문을 선택해봤습니다. 스택, 스택, 이 논문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문장 일부분의 단어를 주고, 여기서는, 모멘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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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만큼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건데, 그 단어를 표현하는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여기서는, 0번째 인덱스가, 메리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 하나는, 이렇게, 워드투 벡터의, 셋으로 구분되어 있구요. 이제, 다시 인풋을 다시 보면, 컨텍스트 문장으로 한 질문들이, 인풋이 되는데, 배고버지로 표현된, 어, 벡터가, 인풋이 되어있죠. 이제, 메모리는, 이제, 엔드투엔드 메모리 레터로 보니까, 메모리가, 등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는, 문장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저기 보이는, 다, 식과 같이 계산해져요. 이제, 하나씩 보면, 메디, 저리 투 더, 라는, 문장의, 배고버즈들이, 벡터로 있는데, 거기다가, 인베드 매트릭스에, 를 다 곱해서, 벡터들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엠, 아이가, 이제 메모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모리 하나가, 어,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컨텍스트는, 문장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여러가지 문장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이, 인풋이, 컨텍스트 문장이, 세 개라면, 메모리가,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일곱 개면은, 인풋이 일곱 개의 메모리가, 더 들어가는데, 이제,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배워지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를 만드는, 인베드 매트릭스인, A가 배워지고, 그래서, 어, 아까 보셨던 것 같은, 테스크들을, 계속 보면서, 학습이 되는 것은, 인베드 매트릭스 A다, 메모리가 아닌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두 번째는,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텐션은,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표시션 Q가, 어, U라는, 벡터로 표현이 되요. 이제, Q가 U로 되는 방식은, 아까, 센터스가, MI로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임베드 매트릭스, 새로운 임베드 매트릭스 B를, 그에다가 곱해서, 더하면, 더하면, U라는 벡터가 완성됩니다. 이 U랑, U 매트릭스랑, MI과 MI 매트릭스를 곱해서, 소프트 매트릭스를 거치면은, 이제, PI라는, 어텐션 벡터가 나옵니다. 이 PI는, 어, 이제, 문장 개수만큼의, 어, 값들이 나오는데, 소프트 매트릭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 값들의 합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짙고, 안 짙은 정도가, 그 PI의 값에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데, 어, PI의 값이 클수록, 어텐션,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제, 무엇에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제는, 테러 인베딩 매트릭스 C, 을 통해서, 어, 인포 세텐스 컨텍스트 센서스로, CI라는 센서를 만듭니다. CI는 또, MI를 아까,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 MI도, CI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베딩 매트릭스가, A, B, C, 3개 있었죠? 그래서, 아까 계산한 PI, 어텐션으로, 어, CI에다가, Rated Sum을 해서, O를, O라는 벡터를 만들어요. O라는 벡터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어, 어, 중간에, 초록색이 짙은 부분이, 제일 많이 집중이 되겠죠? 어, 그래서, 아웃풋은, 아웃풋을, 답을 낼 때, 일단은, O랑, U를 더해요. 그래서, O랑, U를 더하는건, 일단 O의 정보는, 인포 세텐스랑, 어, 퀘스천을 통해서, 집중된 정보가, 이제 O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리, 메리가 어디있냐, 질문이 메리가 어디있냐, 컨텍스트 센서스들이, 뭐 여러개 있더라구요. 메리랑 관련된 문장에, 집중을 더 하겠다는거고, 이제, 거기다가, U를 더하는거는, 이제, 답을 낼때, 질문과, 어, 요약된 정보 둘다를, 고려해서,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구요. 그래서, O랑, U랑 더한거를, 이제, W라는, 어, 매트릭스에,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답을 냈다. 소프트맥스를 거쳤기 때문에, 아웃풋은, 이제, 확률들이 되고, 어떠, 그, 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단어가, 답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게, 그냥, 하나의, 엔드텐드, 엔드텐드 메모리 네트워크고, 이제, 리커런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하나의 메모리 네트워크가, 여러개가 연결되면서, 이제, 리커런트 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5, 이, 처음에, 인풋을 계산하기 위한, A랑, O랑, U를 더해서, 들어가서, 계산하는 A, 이 A, A, A를, 똑같은 파라메트로, 쓰는 방식이 있고, 또, 논문에서는, 인접한, 인베드 매트릭스만, 쉐어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C, A, C, A, 이 인셋트만, 쉐어링하는 방법도, 제시를 할거에요. 셰어하고, 셰어하지않고에다가, 결과가 많이 차이 있나요? 네.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인접한, 인접한, 웨이트, 인베드 매트릭스를, 셰어를 하는게,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네. 뭐 이렇게, 웨이트를 셰어를 해서, 프라메트 배워야되는, 프라메트 맥스를, 줄이는 방법을, 로몬에서는, 얘기를 했다가, 룩업. 이제, 이제, 찰떡으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슬라이브의 코드들은, 가속서를, 그리기 위해서, 많이 틀려야 되시구요. 실제, 어, 룬업을 한 코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주십시구요. 일단, 먼저, 인풋부터 시작할게요. 인풋은 뭐, 예전일을 짜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TF 플레이스 홀더로 인풋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이, M2, 메모리 네터로 개선인, 인풋은, 센터스랑, 퀘스천, 그리고, 여기서, 스포어비전 유출을 주기 위해서, 앤서도 줘야 되요. 앤서도 플레이스로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메모리 네터로 거쳐서 답을 냈는데, 이 답이랑, 실제, 트루 답이랑, 아닐지 안받는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앤서를, 앤서를 넣어놓으며, 그리고, 학습될, A, B, C, W, 인베드 맥스, M, C, 제일 끝에 나오는, W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계산하는데, 메모리는, M, I, C, I가, 똑같은 형태의 코드로, 계산이 되는데, 뭐, 인베딩, 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attention을, 계산을 하고요. attention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U랑, MI를,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탕수프로 코드로는, 배치멀, 메소드로, 구현되고, 배치멀 한 다음에, 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버쳐서, TI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 곳은, PI랑, 새로 만들어진, 메모리인, CI를 곱하, 데치멀, 메몰로, 곱하고, O랑, 유어, 아까 계산한, 를 더합니다. 그리고, W때는, O랑, 를 더한거, 다 D, 아홉인데, D 아홉이랑, W를 곱해서, 챕트를 계산하고, Z를 소프트 엑스레이어로, 붙여서, M를,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로스를 정의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구요. 그래서, 소프트 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트 로지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Z 라인서를 넣어요. 이제, 여기 Z를 넣은 이유는, 이 논문에서는, Z가, 이전에, A를 소프트 맥스를 거쳐서, Z를 넣었는데, Z를 넣은 이유는, 이 옵티마이저가 알아서, 안에서 소프트 맥스를 넣어줄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저는 이제, 커스텀 그라디언트를 사용했어요. 그냥,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계산된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게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조금 수정을 하는데, 텐서프로우에서는, 커스텀 그라디언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하고, 옵티마이저가 옵트니까, 그리고, 옵트 점 컴퓨트 그라디언트, 옵티마이저 점 컴퓨트 그라디언트를 해서, 그 다음에, loss랑, list of variable, 그러니까, loss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variable들을 리스트로 넣어서, 이제, gradient and bars라는, 그라디언트랑, variable의 tuple의 리스트를 리턴해요. tuple의 리스트란게, 이제, 그 계산된 그라디언트가, 어떤 variable을 사용, 어떤 variable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그라디언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gradient variable, gradient variable, gradient variable, 저의 리스트가 쭉 있는거죠. 그리고, 이 gradient variable을, 루프를 돌면서, 루프를 돌면, 첫번째 이테레이션마다, gradient variable, 이것의 tuple이 나올거잖아요. 이 tuple이, gv 0번째가, gradient of gv, 1이, 그, variable인데, 여기, 마이케퍼라는, 이 예전에서는, 마이케퍼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gradient에, 약간, 수정을 가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gradient variable set을, 만들고, optimizer에, 다시, apply gradient을 해서, 어, custom gradient가, optimize 되게, 만듭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custom gradient를 사용 안하면, 이거 정리하고, opt.minimize, loss 해서, 그냥, 끝나는건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custom gradient를, 정리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abcw가, loss를 계산하는데, 사람들이, 배려부르니까, 이거를, 컴퓨트 gradient 하는, 어, 컴퓨트 gradient 하는데, 넣고, 어, 여기서는, 클리파이 몸이라고, gradient의 몸으로, 어, 클리핑을 하는, 아, gradient를 클리핑해요. 그래서, 클리핑을, 어, 오십에 넘는, 도움이 오십에 넘는걸, 클리핑하기 위해서, 어, 저렇게, tf.clickby.loan, 이라는걸 사용했구요. 네, 어플라이 그리앗댄텍에서, 업팀으로 만들고, 그냥, 데이터보면서, 매니지만 알지, 하면 되시죠. 네, 이게, 랜드투앤드메모리 네트워크의, 삶의 끝이구요. 이, 랜드투앤드메모리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시면, 페이퓨트 레고지거나, 저자들의, 어, 어, 페이스북이 만들었을까, 페이스북이 더 올라와있죠. 그리고, 크레스천 앤서링이 더 관심이 있으시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랜드투앤드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랜드투앤드 메모리 네트워크에, 조금 변형된 모델인데, 이, 이, 이거나, 아니면, 구글에서는, 어템티브 인페이션트 리더 모델이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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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그, 트레이닝된 모델이, 어텐션을 하는, 어, 어, 어템션이 된거지만, 이 위에 두번째건, 메디가 들어간 문장에, 어, 이는, 이상한 달아의 엘리스트와 같은, 어, 어, 동화책에서, 어, 퀘스천 앤서, 그리고, 컨테스트 문장들의 셋을 만든, 어, 어, 워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된 문장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 어, 그 스무번째,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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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에 빈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답을 채우도록 만드는 게 이 테스트셋의 핵심입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표에 집중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에 이 논문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스트레이딩, 커튼 그라디언트, 파이션 론 커튼 그라디언트는 앞서 설명을 두고 계열을 이해하실 텐데 나머지 스트레이딩이랑 파이션 론을 이해하실 텐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짧게 줄여서 A3C라고 부를 텐데 틱마인드에서 2016년에 공개를 했고 이번 ICML을 하고 ICML이 오늘이 공개할 텐데 이 논문에 해별한 것은 리엔스포스먼트 러닝의 새로운 브랜드 워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리엔스포스먼트 러닝을 더 잘 되게 푼 건데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아타리에디니랑 트럭스 카레이싱이라는 데카레이싱이랑 우초코라는 3D의 엠발멘트가 있는데 워크를 두 개 풀었고 마지막으로 미루 미루는 오늘 인마인드가 자기들의 코드를 공개했는데 이 미루를 찾는 4가지 문제로 자기들의 논문이 좋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일단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공개를 하면 이 논문은 어싱크로너스 앤스텍 액터크리틱이에요. 실제로 이 논문은 4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은 제일 마지막 모델이고 제일 많은 모델이 아주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이해하시는 사전 필요한 사전 지식은 어싱크로너스 트럭링 액터크리틱 메소드 앤스텍 액터크리틱 메소드 앤스텍 액터크리틱 프리데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굉장히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리얼 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전에 공부하신 아는 지인 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제가 이 논문을 구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구현해 왔지만 이 논문이 제일 챌린지했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떤 지유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RL에서 인포스먼트 러닝 RL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 컨셉들의 정의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스테이트가 있는데 스테이트는 게임의 상태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게임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인바리어먼트를 보는 정보들이 스테이트가 되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하거나 화면에 픽셀 그리고 실제로는 화면에 픽셀 말고 공의 위치의 자크나 상대방의 위치의 자크나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밸류인데 밸류는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행동이 미래 블록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리턴이라고 하는데 게임을 하다보면 위로 아래로 핑퐁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상대방의 공을 놓쳤을 때 리워드를 1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받은 거 그러니까 1을 받기 직전의 스테이트에서 내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점수 리워드를 1을 받았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 밸류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1 이후에 그 스테이트 이후에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게임 끝나기 전까지의 리워드들을 모두 합한 게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되는 미래의 가치라고 한 거거든요. 밸류가 중요한 이유는 밸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에서 페달을 위로 옮기만 공을 맞춰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 옮기는 게 밸류가 1이고 아래로 옮기는 게 밸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는 위로 움직이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엔치로 빌딩 폴리스라고 하는 데 이제는 진단스러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가 중요한 건 알겠죠. 밸류는 중요한데 밸류를 배우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표를 만듭니다. 또는 이제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능한 액션에 대한 밸류를 기록을 해두는 거에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런 액션을 안 했을 때는 뭐 리워드를 하나 받았다고 이제 일이 들어가더라도 어 밸류 자체는 미래 리워드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트레이닝되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플레이하면서 표의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스테이트가 너무 많을 경우나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우리가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를 때 뭐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 표로 어 어 어 안탈리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2013년도에 딥마인드에서 딥큐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거는 표를 통해서 배울 줄 알고 어 딥러닝 모델로 저 큐발류를 계산해보자 배류를 계산해보자 라는 거고 이제 인풋은 스테이트가 되고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서 큐발류를 받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어 어 어 저 표를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을 이제 어 어 함수로 어 어 어 큐발류를 예측하는 것을 레이블 통치 브로시메이션 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사실 화면 하나만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습된 프레임 4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습된 프레임 4개를 쓰는 이유는 롱이 이전에 위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냥 화면 하나만 모르기 때문에 그 연습된 프레임을 4개를 넣는 거고 이제 ST이라고 이제 그리고 아웃풋은 어 이제 가능한 액션이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세 개의 큐발류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큐 에스에이 큐 에스에이 에스에이 큐 에스에이 큐 에스에이 큐 큐 에스에이 큐 에스에이 엑션의 개수를 크기로 하는 덱터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모델이었고 사실 큐 에스에이 원 그 스테이 에스에이 원 을 했을 때 큐 밸류는 저렇게 마이너스 엑션 파일 같은 스칼 러닝 큐 러닝 이 딥큐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방식은 큐 러닝이라고 해요 큐 러닝은 이런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씩 보면은 큐 밸류를 올드 큐 밸류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만큼 틀린 이만큼 틀린 것만큼 업데이트를 해요 틀린 것을 러닝 웨이트만큼만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법 하나씩 보면은 스테이트 ST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액션A랑 액션A를 해서 리워드 R2-1을 받고 스테이트 ST-1을 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DQN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각 스테이트의 큐 밸류를 각 스테이트의 큐 밸류는 실제로 이 큐 밸류들이 나타나는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테이트 이후에 나올 리워드들의 미래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QST를 QST 플러스 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감마가 추가가 됐는데 감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곱해지는 값이에요 감마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시는데 만약에 내가 액션을 50번 해서 리워드를 100을 받았다 이거를 지금 이 QST에 그냥 100을 바로 더하는게 아니라 50번 행동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이발 커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을 미래에 받더라도 한 50정도로 줄여서 받는다 그런걸 위해서 감마가 붙여지는거고 어 이제 이 식을 보면은 저 식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RT 플러스 원 만 더하면은 QST 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Q러닝은 어 실제로 DQ에는 이게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됐으면 이 식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개의 차이를 로스로 두고 이 로스를 리니마이즈 하는게 Q러닝입니다 이 식을 다시 보면은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뭐 RT 플러스 원 감마 Q 마이너스 Q 여기 렉스가 들어가는데 저거는 좀 설명이기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어 지금까지 본거는 이제 기본적인 Q러닝이고 제가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Asynchronous N-step Q러닝이라고 했어요 이제 N-step에 대해서 설명을 할건데 아까 전의 Q러닝은 1-step Q러닝이에요 1-step이라는게 액션을 한번만 해보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2-step Q러닝은 액션을 두번해서 스테이트가 두번 더 생기도록 한 다음에 어 거기서 계산된 Q-value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면 이제 2-step Q러닝이고 액션을 세번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면 3-step Q러닝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N-step Q러닝인데 하나씩 보면 N-step Q러닝은 이걸 로스로 사용하고 2-step Q러닝은 1-step Q러닝이랑 2-step 아 2-step Q러닝 2-step Q러닝 2-step Q러닝 2-step Q러닝 여기서 이게 하나가 추가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리턴을 2스텝에서 2개를 받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받아서 우리가 실제 리워드 값을 하나밖에 고른데 여기서는 액셀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실제 리워드를 2개까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t++1, Gamma, Rt++2 이거는 아까 그 식을 표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할게요 뭐 3스텝은 뭐 저렇게 되고 이제 N스텝 큐러닝을 하면은 좋음 N스텝 큐러닝을 하는 이유는 Variance는 것이지만 Bias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 중요한 컨셉인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데이비드 실버 보스 실제로 이 논문에서 4가지 논문 모델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신클러 러스 엔스텝 큐러닝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로스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큐 값이 여기는 파란색이 돼 있고 이런 큐 타겟 네트워크 어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식을 잘 못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설명 안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딥큐 네트워크 2013년도 딥마인드 끝과 공개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19년도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이 됐어요 일단 이게 제일 심플한 모델이고 스테이크 그러니까 5개의 프레임을 임크롬으로 넣어서 신에 거쳐서 프리코넨트에서 제일 많이 거치고 큐벨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심플한 거고 이제 그냥 이거를 연속된 프레임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1개 프레임을 넣고 여기다 임크롬트를 넣어서 큐벨을 내는 거 이게 뭐 DR2N을 하고 있고 몇주 전에 나온 거는 중간에 메모리를 하는 걸 넣는 거 이제 메모리는 아까 제가 엔터텐드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보셨듯이 아 조금 뭔지 이해하셨을 거 같고요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어 딥큐 네트워크라는 게 아니라 엑터클리틱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해서 엑터클리틱 네트워크는 얘랑 그 CNN까지는 비슷해요 그 엔터텐브레임을 CNN에 넣는 거 까지 비슷한데 여기서는 어 프리코넉트 레이어로 하나의 큐벨을 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서 어 하나의 프리코넉트 레이어는 파일을 계산하고 하나의 프리코넉트 레이어는 V를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파일이랑 V는 액터랑 크리틱이라고 표현되는데 어 파일이 액터인 이유는 얘가 어 어떤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행동을 했을 때 좋은지를 확률로 나타내기 때문에 어 얘는 액터라고 하고 이게 크리틱은 어 V가 되는데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QValue는 각 행동에 대한 각 행동이 미래가치를 골로올 가치들 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각 행동을 모시하고 그 스테이트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미래의 브로우 가치를 V 하나 V값 하나로 어 예측을 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액터랑 크리틱 네트워크 두개가 있는데 이 두개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트레이닝이 될거에요 네 액터로스는 이거고 크리틱 로스는 이건데 어 어쨌든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가 이제 파일이랑 V를 아웃풋으로 내는 바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제는 액터 크리틱 어 모델이 멀티 스레드로 트레이닝 되는 거를 설명할게요 일단 각 스레드별로 어 이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들이 정해되고 각 스레드별로 다른 게임들을 해요 다른 게임을 하면서 어 학습을 하는게 이제 게임 하나만 계속 쭉 하다보면 약간 그 그 특정 게임에 어 맞춰져서 트레이닝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게임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게임이랑 이 게임이랑 이 게임이랑 이 게임이랑 전혀 상관없는거고 그래서 다양한 게임들을 보면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 스레드로 트레이닝을 하는 걸 얘네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배치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다른 게임들을 보면서 한 번에 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한다고 그래서 멀티 스레딩 멀티 스레딩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제 이 스레드별로 스레드별로 존재하는 네트워크들이 사용할 파라미터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웨이트를 관리를 하고 어 각각의 스레드를 하면서 어 게임을 하면 로스 아까 설명드린 로스랑 로스들이 계산되고 로스로 생긴 그라디언트를 원래는 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레딩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이게 어신크로너스 액터크리틱 메소드 실제로 예제를 들어보면 일단 게임들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 첫번째게 게임을 먼저 시작을 해서 게임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죠 그 게임이 많이 그러니까 액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로스가 발생했잖아요 이제 다른 애들 로스가 이때 발생을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그 발생한 로스로 글로벌 네트워크 그라디언 업데이트를 하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글로벌 웨이트가 업데이트 됐을거잖아요 요건가 발생한 로스로 그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다시 여기 네트워크에 복사를 해요 그리고 그런 동안 뭐 다른 게임 다른 스레드들은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얘도 게임을 시작하고 이 스레드가 재랑 보스 계산해서 업데이트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스레드의 네트워크가 업데이트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반복하는게 버스 인크로언스 액터 크리틱 입니다 이제는 엔스테 액터 크리틱 워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요 엔스테 액터 크리틱은 하나의 스레드에 엔게의 엔터 크리틱 네트워크가 필요로 해요 이거는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하나만 놔둘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 펼쳐서 엔게를 두고 이 엔게 네트워크가 파라미터를 채워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값을 넣는거라 여기에 값을 넣는거라 여기에 값을 넣는거라 여기에 값을 넣는거라 독자적인 네트워크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3스테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보면은 일단 스테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거쳐서 파일을 계산하고 파일과 행동들의 한결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 한결들에서 A를 샘플링해요 A를 제일 높은 효율을 꺼내는게 아니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받고 또 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해요 세 번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파일을 계산하고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할건데 아까 이제 엔스테 큐러닝 촬영했으니까 여기는 좀 이해가 쉬울건데 일단 어큰 그라디언트라는 베리어블을 제가 텐스프로 짤 때 어큰 그라디언트라는 베리어블을 정리를 해두고 그거를 0으로 채워요 그리고 나서 일단 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3스텝이면은 1스텝 2스텝 3스텝에서 발생된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거랑 그 전에 거 두 개로 로스를 계산하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저 어큰 그라디언트에 더하기 룬을 해 저게 조절이 되는거고 일단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에 로스를 계산을 해서 어큰 그라디언트를 또 넣고 더하기 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에 로스를 계산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그 그라디언트를 어큰 그라디언트를 넣어 아 넣는게 아니라 더하기 면 어큰 누적을 해요 그래서 누적된 그라디언트가 글로벌 네트워크 엔프라 네트워크 엔프라 네트워크 네 이걸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 문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하나가 있을 때는 옵틴 정리하고 어 로스 유니마이즈 하게 한 다음에 이걸 런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세 개 네트워크로 로스를 계산하게 될 경우 일단은 어 첫 번째 거 네트워크에 뭐 뭐 스테트를 넣어서 액션을 일단 뽑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포워드를 한번 하고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뭐 포워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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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액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밸류 값이 나오죠 이 밸류 값을 어 앞서 설명드린 원스텝 로스 투스텝 로스 쓰리스텝 로스를 계산하는데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저에 피드딕을 할 때 여기서 계산된 부위 그러니까 이 로스를 계산하는 데는 저기 보면 R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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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 R이 더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V를 input으로 넣으면 얘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면은 이게 이 옵티마이저를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 부위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된 여기 네트워크들의 값이 계산하는데 지금 이걸 세스로 런으로 이전에 세스.런으로 계산하고 나면 중간에 값들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메모리에 저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걸 다시 설명하고 그래프로 설명하면 여기 CNN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 제일 마지막이 롯을 계산하는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만을 피드립으로 좀 넣어서 백 프로파게이션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우려는 안 없고 실제로는 이 안에 제일 마지막에 밸려를 계산하기 위한 내부 값들이 있어야지 그랬드센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꼭 퍼스트 세컨드 쓰리 그러니까 저 롯을 계산할 때 심포스로 V들을 주는게 아니라 이 S들을 주면 돼요 S들을 주면 이거 다시 포워드를 하면서 V값을 계산하고 롯을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아까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을 프리오티드 포워드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를 두 번 프리오티드 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죽은 포워드를 하면은 그냥 계산 트레이닝이 두 배로 늘려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팔절런 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텐서프루에는 팔절런 이라는게 있는데 팔절런은 런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팔절런을 셋업을 할 때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인풋으로 사용할 앱 그리고 타겟으로 사용할 앱 이렇게 정리를 하고 타겟으로 사용할 앱이 전부 다 계산되기 전에는 그 안에 이 내부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값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메모리에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셜 그래프를 셋업하고 나서 이제 셋업점 런을 하는게 아니라 셋업점 팔셜 런을 하는데 이 팔셜 그래프에서 얘를 계산을 해라 이제 피드딜은 저거라 이건 뭐 아까꺼랑꺼같죠 그래서 이렇게 포워드를 하면 중간에 그 값들이 메모리에 계속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그냥 옵틴을 실행만 해도 어 라이벤트를 계산을 할 수가 좋죠 이제 이게 엔스텝 엔터크리딩 네트워크 트레이닝 방법이고 이게 멀티스레드가 되면 아까처럼 엔게 스레드가 크고 각 스레드가 다른 게임들을 하고 그런건데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죠 아까처럼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는 엔스텝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파라미터 얘 파라미터만 있으면 얘가 엔게가 뭐 엔스텝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라미터를 채워하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네트워크 인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각자 사연 게임을 하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중간에 카피 더하고 이거는 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스틴클러스 어드벤티지 엔터크리티 알고리즘을 수도권인데 하나씩 보면은 처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랑 뭐 스트레이드 네트워크를 정의를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글로벌 네트워크 저거를 이용해서 세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웨이트를 파피한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한다 라는 거고 이제 포드들을 보면은 자기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그리고 스레드별로 엔게 스레드별로 엔게 스텝만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 네트워크들은 파라미터로 실행하기 때문에 tf.net 배려업으로 발표시켜서 유우즈 배려업을 이걸 하면은 네트워크를 똑같은 이름으로 정의를 만들어도 이게 쉐어가 되도록 엔게의 다른 네트워크가 생겨라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스레드네트워크로 카피가 되는데 여기서 카피를 할 때는 여기 엔게의 네트워크가 있어도 첫번째꺼의 네트워크만 카피를 해오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다른 애들도 카피를 해올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저 카피 지금 여기 사용된 뭐 카피 글로벌 정의소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전향을 보면은 어 글로벌 베리어블을 어 글로벌 네트워크에 더블유들 그리고 스레드 네트워크의 더블유들을 어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진 것 찾아서 얘한테 얘 값을 없애인하라는 옵을 만들어요 이런 카피옵들을 만들어서 이 카피옵들을 하나로 그룹해서 글로벌 카피옵 뭐 이런걸 만듭니다 이게 여러개가 있는 이유는 여기 이 네트워크에서 트렌되어야 되는 웨이트가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그 베리어블 개수만큼 이걸 높을 수 없는 거구요 이거를 세션 런 하면은 얘가 카피 되겠죠 이 논문에서는 RMS 프로 오티마이저를 사용했고 아까처럼 크러스턴 그라디언트 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트 그라디언트 컴퓨트 그라디언트 만들어서 그라디언트 발 튜플에 리스트셋을 만들고 그거를 누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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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를 억힘 그라디언트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아까 계산된 억힘 그라디언트를 클립바이넘으로 해서 새로운 그라디언트 발 그라디언트랑 베리어블에 튜플에 리스트를 만들고 어 저거를 너플라이 그라디언트 하면 되고 이제 파셜로 셋업하는거는 타겟들 인풋들 만들어서 파셜로 셋업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잘 스테이션을 주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 파셜 그래프에서 얘 얘를 타겟으로 하고 얘를 인풋으로 써라 이런식으로 중간에 액션을 대상하는 거고 제일 가능하게는 그 파셜론으로 이제 억퓸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를 그 억퓸을 레이티드하는 코드를 수령한 다음에 그 어 누적된 그라디언트를 어플라이 하는거를 실행시키면 트레이닝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프코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코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스레드가 실행할 워커업 펑션을 만들어서 이제 각 모델들이 트레이닝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워커업 펑션을 그냥 엔드에만 정리한 다음에 워커를 스타트를 하면서 스레드를 만들고 스레드 스타트 조회하면 끝 4개 모닝업을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알고싶다고 보시면 모닝업을 읽으면 되는데 일단 체인업 구현 를 정말 참고를 했고 그리고 지큐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두 개 글을 보면 돼요 별명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인프로스 컨트롤링에 대해서 진정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호스트들을 사실 이거 두 개만 받아주고 두 번째로는 R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RL에 요즘 딥마인드나 오픈 AI가 RL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Request for Research라는게 최근에 오픈 AI가 공개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도록 그냥 문제 리스트를 좀 나눈다고 해서 아무나 클릭해보내면 되는게 기터별일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RL 문제들이 있고 그들이랑 제가 요청한 분들께 보는 것들은 Deagent RL, 파이란스플롤 RL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설명드리고 싶은 재미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DC관이라는 건데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들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들이에요 이런걸 제널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들도 이따가 간단히 소개할거고 두 번째로는 뉴럴 트리 머신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트리 머신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한거에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있고 미드헤더, 라이트헤더가 있고 미드헤더가 메모리에서 읽고 쓰고 하는거죠 이렇게 이걸 읽어서 이걸 그대로 카피하는 이런 문제들 이거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하는게 있는데 어쨌든 이 코드들은 각자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네 네 펜트플로우 좋죠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